안녕하세요 저는 일로리사 공항에 나와있습니다 일로리사을 떠날 때가 안됐는데 왜 공항에 왔냐고 하신다면 항공촬영을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촬영작업을 위해서 드론도 가지고 오긴 했지만 드론에 한계가 있기도 하고 제가 촬영하고 싶은 그린란드 내륙에 거대한 빙하들이 있죠 거대한 얼음들이 있죠 그 얼음을 촬영을 하려면 굉장히 거리가 먼데 거기를 닫기 위해서는 비행기나 헬리콥터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헬리콥터를 타고 촬영하려고 했는데 헬리콥터가 제일 좋죠 제가 문을 떼서 더 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헬리기를 구하기 어렵기도 하고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해서 비행기로 선회를 하게 됐습니다 경비행기죠 물론 경비행기도 비싸요 단점 한가지라면 창문을 뜯을 수가 없어서 비행기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제공하는 경비행기가 아주 유리를 창문을 아주 잘 관리해놨다고 아주 단단하게 얘기를 해서 그럼 제가 그걸 믿고 한번 촬영을 해보겠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조금 있다가 1시 후에 촬영을 하기로 해서 지금 여기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지금 날씨가 워낙 변화무쌍하니까 어떤 모습을 발견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담고 싶은 사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꼭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타는데 3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 블랙홀에 가까운 행성에 내려가서 거기서 여기는 1시간에 7년이라고 하면서 7 years per hour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 헬기에 있으면 1시간에 300만 원이면 1분에 대체 얼마지 돈이 날라간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긴 한데 그 돈이 아깝지 않도록 좋은 사진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린란드를 하늘에서 만나보죠 갑시다 네 바로 이 친구 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떠나겠습니다 작은 비행기인데요 이태리 알프스에서 산악사고 할 때 구조하는데 쓰는 그런 비행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린란드 풍경에 이 그린란드의 거친 날씨에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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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플라이를 잘 맞췄습니다 날씨도 생각보다 정말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풍경들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사진으로 담은 것을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는 그냥 막 펑펑 날아갔지만 막 속이 쓰리긴 했지만 1분 1분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